요새 하루를 못 찾고 왔다 한 놈 왔어요 네 요새 하루를 못 찾게 넘어오니까 야스나 시작하는데 아프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야스나 해도 괜찮긴 한데 차 못 구하게 된다 그쵸 1-2쪽으로 갔어요 오크바이에 지쪽인데 네 2-3 4 4 4 5 5 5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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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7 9 9 10 10 10 10 10 11 11 12 11 12 12 12 12 12 13 12 12 12 12 14 15 내일 바로 그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는데 시간이 조금 널널 해가지고요 요즘에 52배수 다시 도전하고 있어요? 아예 안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딱 그게 딱 맞더라구요 51배수 쓰다가 지금 cpu 마탱이 간분 하나 나왔던데 그 일산분 있던데 전압을 너무 쫓긴 줘서 그런거 같아요 제 생각이 많이 줘서 그런가? 어디 계셨나요? 크램? 네 어 증상이 뭐냐면 불 쓰던데요 희생이 막 대동기가 갑자기 안되고 저는 2-2 2-2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제 cpu 수율에서는 1.4정도는 줘야 52배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푸리 좀 불안정하게 돌면 링스가 이제 좀 지푸리값이 들쭉날쭉하게 나오고 막 이러는게 이게 없네요 아예 자 이리야 어디갔지 쓰셨었나요? 글쎄요? 아 그거는 안나와있구요? 네 상태가 뭐 뭐랄까나? 돌던게 지금 베이펙스 그룹에서 윈도우 오버 다 풀어도 지금 제대로 안된다고요 에이펙스신가? 아닐거에요 보급형 모드였던거 몰렸다는데 전원부 마탱이 갔나보네 전원부 마탱이 갔나보네 딱 욕심 안내고 50배까지만 쓰는게 제일 좋은거같아 그쵸 아 갓나이크가 배수가 그 전압이 0.02정도 덜 먹잖아요 한 스텝보다 더 먹어요 한 스텝하고 0.04 갓나이크에서 수율 확인해서 파시는 분들 보니까 딱 저희 부팅값 가진 놈들 있죠 그놈이 1.37 후반대에 다 안정화 되더라구요 1.37이네 이 정도에요 괜찮다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약간 뭐랄까 약간 뽕오버 느낌으로 1.37에서 그러면 에이펙스나 이럴때서 오버 안정화 됐다고 인증 올랐던거는 거의 다 뻥크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에이펙스는 돌리면 3스텝 정도 올라가니까 저는 그저 많이 올라가죠 아까 뽕오버 8백 쓰실래요? 이따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에 다시가 있네요 가방이.. 가방이 안 나왔어 다른 건 거의 다 많이 드셨죠? 아니요 가방이 1립이군요 1립이세요? 네 이랠가방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 이랠가방 일단 있거든 찾아보고 없으면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AR이야 2-3도 한번 털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800 또 있네요 여기 응 에이야리 마땅한 명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밀을까봐야 된다 아 자기장은 여유롭네요 아 템을 버려야 되는데 아 못하는 데 억나 하세요? 네 한 180발 정도 총이 근데 M16이어서 아이고 잘못 샀어요 숙정을 마우스로 해놔가지고 슥 한자도 안나오네 소염기 필요하세요? 아뇨 버렸어요 소음기 먹어가지고 오우 구성할까? 어 여기 스카 있어요 어 스카 안쓰세요? 저 M4 먹어가지고 노란핑에 스카 있어요 1층 보정기 보정기도 있네 보정기랑 소음기 있으면 뭐 쓰세요? 저는 둘 다 써요 아 수압하시면서 네 1층에 보정기랑 스카 다 있어요 보정기 드세요? 네 있어요 있어요 약장 분해라 애드만 10개 몇 개 있으세요 애드? 저 6, 4, 10 전 5, 5, 4 5, 5, 4요? 네 여기 이제 애드 3개 떨궈놨어요 옆집 1층에 예 요거 배울 8배 혹시 어 네 주시면은 이거 쓰실래요 소음기 아뇨 오뎅 쓰세요 저도 지금 먹었어요 방금 이렇게 칸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애드 3개 떨궈놨어요 잠시만요 어 안 먹어지네 아 뭐 이렇게 무겁지 어 2층에 호라이팩 있어요 햄은 이제 한 어느 정도 먹은 것 같거든요 네 햄은 끝났는데 뭐뭐 뭐뭐 들고 계세요? 샤이가랑 엠퍼요 자기장이 오네요 주차장으로 오세요 네 아 이거 SMG 앞대가리를 못 먹어가지고 X2 어 엠퍼요 추uar 부챙킹도 단반에 풀이팜이 있겠네요 공간을 찾아서 싸울까요? 아니면 산에 가서 버티다가 내놓을까요? 저는 상관없어요. 하시는대로 저는 보통 버티가 안되던데 버틸수 없으면 안되더라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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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가 안되더라구요. 버티가 안되더라구요. 저 또 빨아 놔야겠다 지금 왜 이렇게 바꿀까 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라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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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차 쏘는 건 아니죠? 맞아요 어차피 차 안으로 올라올 거라서 올라온다 올라왔어요 바로 정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뛰었는데 저기 있다 195방향 나한테 왜 총알 날라오는데 아래에서 죽는 것 같아 저쪽 집이구나 저쪽으로 뛰어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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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지? 왔네요 여기 각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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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뛰어내려 ちは 조금 조심해야될거같아요 얘도 쓰시면 딱 올라올거같은데 네 올라올거같은데 여기가 자기장이라서 딱 좋은데 자세히 아 그네들이 우리 저쪽 좀 가요 그쪽으로 올라온 애들이 있을거에요 우리 자기들 한가운데다 변두리로 좀 빠질까요? 변두리로 좀 빠질까요? 변두리로 좀 빠질까요? 그쪽 어디로 있을까요? 아 여기 좀 어미한데 여기서 올라온 애들 좀 보려고 하는데 어 저기 밑에 SW강영의 다시야 지금 오뎅 여기 누가 하나 빼먹었어 내꺼 어? 어디 어디? 여기 왼쪽 위쪽 우리 아까 차 있는데 여기 왔어요? 올라왔어요 얘들? 네 얘 딸피에요 제 앞에 있어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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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서 올라온다고 보더라 와 단발이여가지고 씨 저기있다 왼쪽에 제 친구는 죽었어요 헤이 헤이 이거 1등 할 수 있어요 자기장 딱 좋아 밑에 조심하셔야 돼요 산 밑에서 아까 총 날라와서 죽었거든요 깔아냐 저쪽 언덕에서 애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일단 여기 라인만 지키시면 저 보급 저격 아닌가요? 네 제시차에 이따 있어요 아 자기장 여기 산으로 올라오네 우리 아까 있던 자리에 가시면 되었다 우리 아까 있던 자리에 가시면 되었다 흠 콕 다 그 천 밑에 있다 아 아 아 아 쥐이로 터미네한테 뒤치기도 안할까봐요 혹시 아까 저 죽인 애가 마지막인가봐요 그쵸 자기장가요 이제 아까 우리 있던 자리에 다 있나봐요 저기 있다 자 자 겁나 싸운다 겁나 싸운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